이번 차량을 통해서 제 라인에서만 나오는 모션X를 처음 입어보았는데요. 공칠 때 정말 가장 편하게 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담으려고 했고요. 스윙할 때 어깨 쪽이나 등 쪽이 좀 걸린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스윙이 너무 편하게 돼서 이번 옷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. 특히 여름에도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냉가운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름에도 정말 더위 걱정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의 침몰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저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제 라인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